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요즘 고향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와요. 아, 향수병인가 봐요. 향수병이요? 저처럼 향수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있지요. 그럴 때 저는 고향 음식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어제도 먹었는데 괜찮아지기는 커녕 고향에 더 가고 싶어졌어요. 고향에 다녀오면 좋지만 안 된다면 고향 영화나 방송을 보세요. 고향에 가고 싶지만 먼저 고향 방송을 찾아봐야겠네요. 향수병인가 봐요. 응가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보거나 듣고 그것으로 추측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대화문에 나온 예문, 향수병인가 봐요. 역시 타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타나 씨의 지금 상황을 고향에 가고 싶어서 생긴 향수병으로 추측합니다. 친구가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겼구나,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추측하게 되죠. 이럴 때 흐엉 씨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 앞에 사람이 많아요. 손님이 많은 식당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집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응가보다 문법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공항에 사람이 많아요.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타나 씨가 출근을 안 했어요. 어디 아픈가 봐요. 길이 많이 막혀요. 사고가 났나 봐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어디 아픈가 봐요. 사고가 났나 봐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와요. 아서어서 그런지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추측할 때 사용하는데 주로 글보다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대화문에 나왔던 문장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와요. 이 문장에서는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에 그런지를 더해 아마도 그렇다고 이유를 추측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호텔을 예약하기가 어렵네요.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아지면 호텔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약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휴가철이어서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의 의미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빌리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들이 많아요. 빌리는 친구가 많은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매일 연습을 해서 그런지 발음이 좋아요. 어제 등산을 해서 그런지 다리가 아파요. 매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배탈이 났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찬 음식이 먹고 싶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일 연습을 해서 그런지 발음이 좋아요. 어제 등산을 해서 그런지 다리가 아파요. 매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배탈이 났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찬 음식이 먹고 싶어요. 괜찮아지기는 커녕 고향에 더 가고 싶어졌어요. 기능 커녕은 앞의 상황이나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고 뒤에는 이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쉬운 상황도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사실이 옵대했습니다. 대화문에 나온 예문을 살펴볼까요? 괜찮아지기는 커녕 고향에 더 가고 싶어졌어요. 이 문장은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고 더 가고 싶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기는 커녕 결혼기념일인 줄도 모르던데요. 당연히 선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그날이 결혼기념일인 것도 모른다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기는 커녕 물도 못 마시고 나왔어요.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보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더 간단한 일이죠. 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간단한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기능커녕 문법은 부정적인 상황에 쓰이기 때문에 뒤에 긍정적인 내용은 올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등을 하기는 커녕 실수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요? 찾아뵙기는 커녕 전화도 자주 못 드려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1등을 하기는 커녕 실수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뵙기는 커녕 전화도 자주 못 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